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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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첫째 최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둘째 셔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워싱 케플러 다 셔팅 건강하신 연기 다가 채멜람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셋째 마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넷째 김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다섯째 김다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여섯째 까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플러 넷칼입니다 오늘은 잘했다 여섯째 여섯째? 여섯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일곱째 김지연입니다 일곱째 일곱째 네, 일곱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여섯째 여덟째 세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아홉째 김한내 강예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진짜 좋아요 오늘 진짜 좋아요 오늘 진짜 좋아요 어제는 30년 만에 가장 따뜻했던 따뜻했던 진짜요? 오늘은 진짜 졌어 맞아요 오늘 비도 왔잖아요 오늘 비도 왔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뭐 이제 패딩을 패딩을 준비해야 되는데 따뜻하게 보여 저희가 걸스 플랜 닛으로 처음 인사드린 게 8월이었는데 아! 벌써 겨울이에요 여러분 아,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처음 봤을 때 반팜이 많아요 칭찬이 많아요 반팜이 많아요 더 비싸대요 에어홍 좋은 돈 언니 그래서요 당시에는 하루가 느리게 느껴졌는데 지금 보니 진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케플러 팬 여러분들 만나게 만나게 되었고 하루하루 팬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맨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또 겨울의 시작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 이런 재밌겠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텔레파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겨울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가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데 꼭 겨울이 아니어도 한여름이어도 들을 때마다 너무 설레던 거였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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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으면 우짜나 행복해지죠 맞아요 저는 겨울에 따뜻한 시 너무 좋아 생각나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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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겨울 밤바다가 생각나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 팬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팬 분들이 보시는 동안 디레이를 생각해서 우리 다른 멤버들도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저는 겨울에 니츠 옷을 너무 너무 좋아해서 그런 니츠 옷이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빨리 겨울옷 입고 싶다 이러는 거 같아요 겨울옷 저는 저는 겨울하면 패딩 안에 핫팩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지퍽까지 이렇게 걸어다니는 기분의 감성 감성! 너무 좋아해요 저는 스키잔 저는 스키잔 너무 좋아 저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 갑자기 잘가요? 아니요 저 A짱으로 진짜 너무 좋아 A짱? 저는 스노우 생각해요 스노우 생각해요 스노우 생각해요 우리 창원단 다 같이 보겠다 맞아요 진짜? 로맨틱해 그리고 우리 숙소에서 같이 트림하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좋아요 스킨, 피자, 위로, 피자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파이팅! 모두가 생각하는 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캡플라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동작으로 표현하는 텔레파시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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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앞팀, 뒷팀 인류 Tiffany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자 조제 시작해 볼까요? 합시다 좋아요 단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앞팀 긴장하시고 네 어렵다 코코아 하나 둘 셋 요리해 잘 안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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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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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코코아는 똑같잖아 코코아는 똑같잖아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코코아를 안 따라간게 어디에요? 이렇게 했으면 코코아 코코아를 잡는 방식이 다 다른데 손으로 손으로 이제 팀 팀 우리 팀 팀 우리 팀 팀 네 네 팀 팀 아직 다 다른데 팀요 다음 단어 해볼까요? 네 고구마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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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해서 푹푹 이렇게 아니 먼저 아니 먼저 아니 아니 먼저 아니 두개 아니 두개 아 예선은 달라서 아 아 아 아 멤버들마다 그게 자 자 히카루는 고구마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요? 좀 두개 이거 가지고 고구마 아 고구마 쪼갠거 아 고구마를 쪼갠거 네 고구마를 쪼갠거 쪼갠거 나 쪼갠거 나 쪼갠거 아 호의를 깐다 하고 먹는다 저는 이미 까져있는 상태에서 그냥 먹는다 귀여워 완벽하다 귀여워 아쉽네 좀 어렵다 이거는 고구마가 좀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방식이 다르니까 다 고구마니까요 고구 다음 단어 갑니다 아 이거 쉽다 아 이거 아 팀 긴장하시고요 할게요 준비 귤 하나 둘 셋 이거 맞지 이거 달라 히카루같은 히카루같은 히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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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오렌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아 일단 하늘 하늘 이것도 우리 형 다 방식이 다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껍질 껍질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웃겨 이 카들 어떻게 까요? 전 그냥 껍질 저는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 되겠네요 가능해요? 가능해? 저는 이제 둘이 이렇게 있잖아요 초록 근데 그걸 뒤돌아서 뒤 뒤로 뒤로 채원 뒤로 줄넘 그분이 있으니까 잘 까져 나도 나도 저도 전부 잘 까죠 건축처 이거 해봐야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초록색? 어 이렇게 이렇게 웃어요? 없어요? 나 이거 나도 없었어 그룹 스탯을 받아서 바라신대요 너 스탯을 받아요? 그룹 스탯을 받아서 바라신대요 다음 단어 할게요 자, 붕어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봉투에 있는 붕어빵 신박한 생각 소리가 스티커는 아까 코코 할 때도 입어요 계속 입어요 비밀이에요 붕어빵 할 때도 입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손 다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먹어요 싫어는 어떻게 했어? 아, 나도 이거 아, 최고봇 같아요 너무 붕어빵하니까 꼬리 슈크림이랑 팥 슈크림이랑 팥 우리 다 같이 볼까? 하나 둘 셋 팥 팥 슈크림 오리지널 슈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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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다 언니는 다 좋아하다 좋아 슈크림 다음 단어 할게요 거울 간식이 나오는데 해볼게요 호떡 하나 둘 셋 둘이 다 똑같아 둘이 다 똑같아 둘이 다 똑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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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요? 맛있겠다 자 이제 둘이 차례 뒷자리 팀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영훈이가 단어 외쳐주세요 넥 해볼까요? 네 이 준비 됐나요? 네 겨울 방국 하나 둘 셋 어어어 한 대 하이led 네리꼬 널리꼬로 해먹거든요 내가 것을 하나 더红 Kardashian 역시 자 잠깐만 우리 다음 거 진행할까요? 아니야 어렵지 않아 뭔가 어려운데? 자 해볼게요 백설공주 하나 둘 셋 어? 다 달라 다영 씨 죽었어요 다영 씨 죽었어요 다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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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사과를 먹고 잤는데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다영이 뭐 표현한 거야? 저는 이미 사과를 먹고 잤는데 어 나도 오케이 우리 셋은 똑같았어 다음 거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자 슬프미 나 인사이드 아웃에 나온 인사이드 아웃에 나온 인사이드에 나온 모른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다른 게 있을까요? 아니면 내용을 알려줄게 인사이드 아웃에 해피 해피도 있고 조이도 있고 새드도 있고 앤드도 있고 앤드도 있고 앤드도 있고 앤드도 있고 많아요 그 중에 슬프미가 근데 특징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아 센스 너무 슬퍼 보이네요 슬퍼 보이네요 슬퍼 보이네요 슬퍼 보이네요 해볼까요? 표정 제스처 하나 둘 셋 셋 저 센서 진짜 너무 슬퍼 진짜 너무 슬퍼 어떡해 하나씩 설명해볼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슬퍼요 아 귀여워 귀여워 진짜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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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슬퍼요 진짜 슬퍼요 울지마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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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슬퍼요 슬퍼요 castle 슬퍼요 슬퍼요 역시 만일 용기Let me 예쁘다 예쁘니까 예쁘니 예쁘니 모르겠어. 예쁘니 다이언 언니 내 한번보다 똑같아 네 이렇게 했습니다 슬퍼다면 해주세요 슬퍼 귀여워 그럼 다음 곡 귀여워 다음 곡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워 신데렐라 이러면서 신데렐라? 신데렐라 신데렐라? 영어로? 신데렐라 신데렐라 신데렐라? 신데렐라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잘 봤어 잠시만요 이거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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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안 커져요 오 오 신데렐라 신데렐라 하면은 우리 맞아요 맞아요 신발 한씩 딱 버리고 오는 아 약간 그런 진짜 달린 거 아니죠? 그 소리 소리 귀여워 다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다 우주님들이네 맞아요 우주님들이에요 여기죠 여기도 우리가 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몰키라 오 라푼젤 제가 말했는데요 아직 공개 해버렸습니다 자 라푼젤 아시나요? 다들 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어 이쁘다 오 이쁘다 어 이쁘다 이쁘다 어 다만 우와 하 머리 표현한 거는 똑같은 거니까 넷 저희 팀이 약간 다 공주님들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팀이 약간 다 여기 있다고 이제 단체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잘 맞는지 잘 할까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주제어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어 뱀 저희 벌스 플래닛의 노래 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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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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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세요! 아세요! 잠깐만! 아니 우리 뱀 소개할 때 했었던 포인트 안무 있잖아요 네 아세요! 잘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달라 어? 연혜씨 연혜씨 연혜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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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바뀌었어요 연혜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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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매치 컨셉한테 막 먹어. 이렇게 안녕! 승 24 보니까 다 이제 나 이 시즌nom 이벌려 이거 근거 그ど 형 근데 너무수니까 너무 gent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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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다 하나 둘 셋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킬링파트 킬링파트 킬링파트는 한 명이었으니까 킬링파트 킬링파트 우리가 다 킬링파트니까 킬링파트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샤인 시작할 수 있지 바로 할 수 있어 샤인 샤인 쉽지 그치 예사가 하나 둘 셋 해줘요 샤인 하나 둘 셋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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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 샤인 가까워져가 이제 내 손잡아 이거 올려야지 저는 이 티비였어 다 네 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유토피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싫어 저도 어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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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토피아 유토피아 그치 이거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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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예사의 딱 유토피아 딱 해주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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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싫어 언니 싫어 언니 괜찮아요 왜 유토피아 유토피아 하나 둘 셋 유토피아 와 대박이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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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맞는다 우리 대박이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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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가볼까요 아 다음 거 쉽다 아 쉽다 진짜 쉽다 오케이 오케이 슛 쉬워요 슛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 둘 셋 슛 오오 영업니 슛 슛 슛 슛 이거 저희 슛 슛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뻤어 이게 여러분 이게 이거처럼 보이잖아요 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트 아 하트 하트 슛 슛 슛 슛 어때요? 역시 우리 캡플러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비슷할 수 있죠?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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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진짜 한 노래 많다 진짜! 이거 말고도 들었잖아 다 명곡들이에요 맞아 다 좋아 너무 좋아요 저 그러면 이렇게 꽂고 올게요 귀에다 이렇게 꽂고 아 너무 좋다 한 바퀴 다 불잖아 나오자마자 이렇게 풀미를 아 이렇게? 진짜요? 다연이도 다연이도 이 플러스미 이 플러스 미 너무 좋아해서 1 뭐지? 제일 많이 든 거 순위 1위가 이 플러스 미 진짜 야 밴복 배복 배비 2위 배비 2위 배비 2위 배비 2위 배비 2위 슛! 슛! 어디갔어? 슛! 슛! 나 사랑해요 다 됐다 귀여워 팬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태풀러와 같은 생각을 하셨나요? 네 당연하죠 다연 유펠미도 보여달래요 유펠미요? 네 안무 5, 6, 7, 8 유펠미 오!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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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성장했어요 좋아요 역시 다들 예쁘다 영훈 오빠? 네? 오빠? 영훈 언니예요 저요 다행이에요 안녕 오빠예요 룩 룩 룩 룩 룩 룩 룩 김다연 예쁘다 김다연 예쁘다 김다연 예쁘다 아니야 이 댓글을 보셨다면 윙크를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이제 윙크할 때 왜 윙크를 하게 되는 건지 우리 영훈이 네? 우리 영훈이 감사합니다 샷팅 샷팅 아이amba 아이시대로 아이시대로 예 유진수 Q 오늘 저 생일이에요 다닷님 늑 샷팅 샷팅 사랑하는 다닷님 생일 축하합니다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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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면 드세요 세일 얼마 안 남아보셨겠다 케이크도 어? 면녹 면녹 우리 주면 우리 멤버 중 한 명 생일 아닌가? 아 맞다 생일 아닌가? 생일 면모 중 한 명 생일 아닌가? 어 누구지? 자은지 생일 아닙니까? 생일 아닙니까? 히칼로아 조심히 가 조심히 가 히칼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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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가겠습니다 히칼로아 바다를 가야해 비행기 없어서 비행기 없어서 준이 시험을 가요? 응 히시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아니 나중에 해줄거야 리모 탈실러? 어? 예서야 여러분 니 탈실러? 자 좋아 좋아 왜왜왜왜 다섯살 예서 다섯명 예서 어? 너 누나 아 아 왜요? 왜요? 다시 한번 했구나 하나 둘 셋 다섯살 예서 다섯살 예서 다섯살 나도 다섯명 다섯명 왜요? 다섯살이 저 이유가 있어요 왜? 예서가 혼자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서 다섯명이면 반납 못해 왜? 그래서 다섯살 다섯살 예서 다섯살 예서 그래서 다섯살 예서 나도 다섯살 여기 다섯명 예서야 다섯? 다섯살 예서 예서는 뭐 귀엽지 왜냐면 나는 예서가 저한테 되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쨍쨍쨍하게 얘기하는게 너무 귀엽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다섯명이서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 나도 그렇게 얘기하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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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좋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저는 예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섯명 나도 좋은데 다섯살 예서가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애기 예서 아저씨 가방 샀어요? 아저씨 기산미성에서 나왔던 사진 그거 다섯살 때 아 맞아요 아 진짜 그때를 보는거에요 맞아요 나 정말 예서 나는 예서의 용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연예인에 다섯 연예인에 다섯 연예인에 예서가 있고 한국어로 예서가 있으면 너무 좋은거 같아요 나는 예서 몽디피게 해가지고 머리머나 다 사입힐거야 그리고 저 오늘 생일 아니죠? 아 기분 너무 좋네요 오늘 예서 다섯이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Can you speak English by it? Of course I can speak English 멋있다 멋있다 희해가 희해가 이런 영화나 이런걸 볼 때 자막 없이 봐서 진짜 진짜 멋있어 됐었던 적이 있어요 와 자막 없이 봐야 좀 약간 공부도 되면서 조금 공부하려고 자막 없이 역시 멋져 멋있어요 언니 멋있어 언니만 믿을게요 멋있어 멋있어 아 순간 진짜 언니인 줄 지효 언니 너무 예뻐요 아 왜 이렇게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잘 봐요 여기 썼어 You didn't sing snake for us 진짜 너무 좋은 댓글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오늘 밤 뭐 먹었어요? 오늘 공탕 점심 아 점심 공탕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샐러드 먹었어요 요거 바람쥬 멋있어요 요거 바람쥬 멋있어요 멤버들 각각을 동물로 비유해 본다면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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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는 뭐 같아요? 저는 다람쥬랑 다람쥬 다람쥬 어 맞아 다람쥬 다람쥬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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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렇게 닮았나요? 닮았어요 리스짱 다람쥬 김다람쥬 네 김다람쥬 다람쥬 네 닮았어 우리 샤웅띵이들은 다 다람쥬 디즈니 공주 아 동물이 아니죠 동물 동물 아니에요 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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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슨 유니콘? 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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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녜 그렇게 그 다음에 유진 언니 저요 저는 아 제가 이거는 뭐 아니 저는 언니의 약간 이런 귀여운 햄스터 약간 아 맞다 나 햄스터도 얘기 많이 들어보지 응 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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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설치를 좀 긁어내줘 설치 잘 맞나요 설치입니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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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해 희해 희해는 어 희해 있었는데 아 희해 나와봐 아 뭐랄까 에이 잘해놔 언니 언니 나 안 돼 안 하면 괜찮아요 나 진짜 안 하면 괜찮아요 아니야 희해는 나 나 나 나 파일이 파일이 아 맞아 파일이 열정 파일이 봤어요 이거 열정 파일이거든 열정 파일이 파일이다 진짜 여기에 불이 있을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 잠시만 여기 포켓몬스터 거기 아니죠? 꼬래 파일이 꼬래 파일이 영은이는 저는 사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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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닮았어요 맞아 아 스파 스파 빡빡 빡빡 영은이가 가지고 있는 사방용 인형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 진짜 사방용 그래서 맨날 그때 프로그램 했을 때 다들 숙소 놀러오는 저한테 말 안 하고 인형한테 영은아 왜 이렇게 앉아있어? 이거 맞아 대단하다 왜 이렇게 왜 앉아있어? 우리 말 싫어 언니 싫어도 토끼 느낌 나지 않아? 싫어 언니 다 같이 사자 말티즈 말티즈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아 아기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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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요? 사자 라이오 라이오 뭐가 제일 많이 넣었어요? 네디 라이오 나는 고양이랑 가바지 가바지 둘 다 같이 서로? 강아지 말티즈 예뻐 맞자 다음 예수 예수 토끼 토끼 토끼가 많네 토끼 많아 토끼 진짜 토끼 토끼가 진짜 많아요 토끼 세명이 없으세요? 그 때 그 코스프레 코스트로 입었을때도 주기 주기 진짜 주변 조각 챙겼어 진짜 조각 챙겼었어 컷 어? 근데 다현이 또 토끼 근데 저는 또 토끼 동물 장소 입었는데 저는 토끼 다 갖다 손님들로 앉아있어요 저는 토끼였어요 저는 토끼였어요 시계 토끼 맞아 맞아 시계 토끼 그래 너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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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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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토끼가 눈이 이렇게니까 뭔가 고양이 고양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쿠키 중에 트위티? 트위티 옐로? 옐로? 병아리 병아리 귀엽다 트위티 지금 너무 닮았어 귀여워 귀엽다 병아리가? 슝 자 우리 다음 게임은 두번째 게임은 밸런스 게임입니다 밸런스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한 대없이 돌아가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해요 제가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네 네 두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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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긴데 카리스가 막내 유진언니랑 한방쓰기 네 눈맛 뜨면 상어치는 맏언니 예사랑 살기 맏언니 예사랑 살기 맏언니 예사 사리스마이지만 막내 예산대 예산대 나이 제일 많은데 근데 예사랑 유진언니 막내 유진언니 같이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다 근데 되게 언니 너무 쉽지 않아요? 저는 사리스마 막내 유진이랑 한방쓰기를 하겠습니다 예사 예사가 필요한게 아니라 예사 예사는 너무 좋아요 마감이 예사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눈맛 뜨면 상어치는 유진언니 카리스마 있으면 막낸데 카리스마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카리스마 있는데 귀여울 것 같아서 카리스마 카리스마 막내 유진이랑 한방쓰기를 선택했습니다 카리스마 아 맞는데 이거 잘 가지고 있어요 네 용화 & 드라마 드라마 예 영화 저는 용화입니다 진짜요 나오세요 왜 영화예요? 저는 송혜의 용기과 이렇게 해서 용화 진짜 많이 봤어요 역시 멋있어요 언니는 무서운 거 좋아해요? 아니면 러브 좋아해요? 무슨 거 없어 무서운 거? 무서운 거? 정답!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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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지 판타지 우리 책 보는 거 있잖아요 세연 플라로이드 vs 필름 카메라 어? 어렵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저는 플라로이드 카메라입니다 맞아요 제가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를 되게 자주 찍었는데 요즘은 또 플라로이드로 멤버들 찍어주는 거가 취미가 됐기 때문에 플라로이드인데 제가 찍었던 사진들 다음에 우리 보여주는 시간 좋아요 좋아요 진짜 잘 찍어줘요 진짜 잘 찍어줘요 역시 진짜 잘 찍어줘요 유진아님 네 잘 뽑아 잘 뽑아 재미난다 알겠어 어려운 거 잘 뽑아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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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틀 동안 잠 안 자기 이틀 동안 밥 안 먹기 쉬워 이틀은 쉬워 이틀은 뭐가 더 낫냐 네 뭐가 더 좋은지 저는 이틀 동안 잠 안 자기 할 수 있거든요 이틀은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이유는 제가 찍을 때도 이틀에 잠을 안 잘 수가 있어서 근데 밥 안 먹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하루도 힘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5일이면 어때요? 5일 동안 밥 안 먹기 5일 동안 잠 안 자 둘 다 안 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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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쉬워 둘 다 쉬워 둘 다 쉬울 거 같아 호일은 너무 그렇죠 호일은 고르기 힘들지 않아요? 안 될 거 같은데 네 호일 자 히에 다음 히은이 히에 뽑아 본래는 짧은데? 짧은데 짧은데 어릴 수도 있어 뭐예요? 아 왜요? 외출할 때 꾸안꾸 꾸꾸꾸꾸 꾸꾸꾸꾸 이 외출의 기준이 뭐죠? 이 외출의 기준이 뭐죠? 이 외출의 기준이 뭐죠? 약속 약속? 아니면은 그냥 외출할 때니까 약간 어딜 나간다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하라거나 친한 친구를 만나는 그냥 외출을 할 때 아까 약속? 약속 있을 때 오빠 나갈 때 완전 안 돼 약간 저는 음 외출할 때 꾸안꾸 아 아 진짜? 난 히에 완전 꾸꾸 꾸인 줄 알았어 근데 히에가 옷을 되게 세븐색해서 맞아요 근데 꾸민, 진짜 꾸민 건 안 꾸민 듯 잘 입어요 잘 입어요 맞아요 이게 꾸안꾸 아 꾸안꾸 아 꾸안꾸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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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히에의 옷이 탕 날 때가 많아요 맞아 맨날 히에로 와요 히에가 처음으로 이렇게 입었을 때 맞아 처음 옷 사면 된가? 나도 사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옷이 너무 잘 받아서 핏이 너무 좋았어 핏이 너무 좋았어 핏이 너무 좋았어 오메가 이쁘 다리 맞죠? 너무 터났어요 너무 터났어요 터났 탐싱 자 랭덤 엠더 재밌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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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란 짜라란 어? 저 중에서 힛카로 뭐였는데? 힛카로 뭐 뭐 힛카로 왜 왜 왜 왜 왜 왜 왜요? 제가 아까 예서 질문을 했잖아요 와 히카루 대박 다섯 살 히카루 다섯 명 히카루 둘 다 귀엽네? 둘 다 귀엽네 둘 다 귀엽네 이제 귀여운 거 인정하는 거야? 아니 아니요 거짓말 어렸다 잘생겼게 했었었 히카루가 어떻게 할지 히카루가 있으면 같이 짤 수 있어요 같이 짤 수 있도록 아! 이거 다 패야 되나요? 진짜 좋아서 그런 거지 저도 그런지 초반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니면 우리 아까 이거를 예서받아 봤었으니까 히카루 해보고 하나를 더 해봅시다 그럼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어려워요? 히카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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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많이 얘기하고 엄청 많이 막 웃고 막 이러거든요 지내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 웃겨요 맨날 저랑 그냥 맨날 웃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섯 명이 있으면 양옆에서부터 다섯 명이 있으면 양옆에서부터 다섯 명이 있으면 양옆에서부터 점점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명 히카루를 고르겠습니다 난 히카루 다섯 명이서 춤추는 거 보고 싶어 너무 좋죠 한 명은 춤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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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는 안 돼요 요리는 안 돼요 마치 파티스 아까 인사이드 아웃이 나와서 그러는데 슬픈 히카루 기쁘니까 화보니까, 행복하니까 인사이들 아 너무 기분 자, 영훈이 한 번 더 해요 차가운 음식이랑 뜨거운 음식 와, 멋있다 저는 진짜 뜨거운 음식 진짜? 진짜 뜨거운 음식 그래서 저는 버블티도 겨울에 뜨겁게 먹어요 버블이 그러면 안 녹아? 네, 그게 버블이 아이스일 때도 흐물흐물한데 뜨거우면 더 흐물흐물해지고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저는 진짜 겨울에 먹는 뜨거운 버블티를 진짜 좋아합니다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먹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나는 씹어야 돼 식감이 좋아, 난 그 식감도 좋아요 뜨거울 때 식감이 좋아 도전, 도전 뜨거운 음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뜨거운 버블티를 네,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여러분 자, 맛있어 싫어 어, 기미다 기미다 더 아까운 것은 더 아까운 것은 옆불의 뚜껑 그냥 버리기 튜투빵, 호발의 그냥 버리기 으악! 으악! 핑클이 없어, 진짜 아,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 둘 다 안 되는데? 둘 다 아까운데? 둘 다 아까운데? 아, 네 저는 옆불의 뚜껑 그냥 버리기 더 아까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 더 많이 붓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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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붓도 있죠 아, 맞아요 저는 열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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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네 그거를,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안 하면 너무 여급, 여급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버리는 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예수까지 해볼까요? 네 예수 예수 뽑아 예수 뽑아 뽑아, 뽑아 짱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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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자 감자 스위트 포테이토냐? 포테이토냐? 평생이에요, 여러분 평생 평생 평생이에요 둘 다 둘 다 너무 평생 질감 벗기 하면 좋겠는데 밀가루 평생 평생 감자 저는 어렵네 그렇지 약간 단 거냐 그냥 무맛 네, 맞아요 오소한 거냐 오소한 거냐 저는 네 고민한다 감자 그렇지, 나도 감자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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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저도요, 고구마 고구마 판동이야, 저도 나도 그게 아니라 감자로 요리를 해 먹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생기면 생각해보세요 요리가 가능해요? 근데 요리가 가능한 거 없어 왜? 그냥 고구마만 먹고 감자만 먹어야겠다 그냥 요리 없이 요리 없이 요리 없이 그러면 또 감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먹기 평생 고구마 좋아 왜냐면 고구마가 한찰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겨울을 기다리거든요 고구마 그래서 평생 고구마 먹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다 먹어볼까요? 마지막 마지막 기카 마지막 기카 마지막 기카 마지막 기카 오케이 짠짠짠짠짠 짠짠짠 에잇? 에어기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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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했어요? 네 저는 선 끈기 어? 진짜? 저도요 이거죠 저도요 말해 말해 와 아 이거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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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그래서 선 끈기 진짜 어떻게 해 다 에어컨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진짜요? 저는 이까로 선풍기 할 것 같았어요 아 진짜요? 역시 뭔가 선찬한 것 좀 할 것 같았어요 난 에어컨 쪼만 에어컨 저도 에어컨 나도 에어컨 편하니까 진짜 너무 에어컨 에어컨 출고 TV보고 하루종일 TV보고 에어컨 출고 겨울에 에어컨 키 빨리 아 방두각 해놓고 겨울에요? 아니 아니 겨울에 겨울에 근데 선 끈기는 이것도 있어요 지금 좋지 않아요? 밸런스 게임으로 서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을까요? 네 저는 밸런스 게임으로 멤버들의 약간 새로운 취향 같은 거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새로운 취향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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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희 팬 여러분들은 아직도 저희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 질문을 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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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 있는 질문을 저희가 직접 뽑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또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떤 질문일지 두구두구두구 와우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한 번 볼게요 가자 지금 생각나는 영화는 아니 질문 답인거지 네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거에 텔레파시 게임에 겨울왕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겨울왕국이 이제 또 겨울도 다가오고 하니까 다시 보고 싶어서 겨울왕국이 제일 생각나요 인생 영화예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와이프가 볼까요? 네 샤오핑 언니 네 띵 띵 네 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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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라면 진짜 좋아요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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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 참기름이 너무 좋아서 참기름이 너무 좋아서 나 신나 맨도 너무 좋아요 다 맛있어 다음 채만 입어볼까요? 다음 채만 입어볼까요? 어? 옆자리 칭찬하기 너무 쉬운게 너무 쉬운게 이러셨다고 해요 나 신나는 언니들 진짜 너무 예쁘고 진짜 뭔가 이런 아우라가 있어요 맞아요 연예인 너무 예뻐서 그리고 우리 유진 언니들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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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만언니인데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애교대기 진짜 애교대기 짠 날씨는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매력 포인트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 저는 방금 얘기했듯이 귀여워 나 내일을 못해 시작 하나 둘 셋 애교가 좋고 오 아 감사합니다 네 동생들이 되게 저를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이제 매력 포인트입니다 네 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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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무인도에 가져가고 싶은 세 가지 오우! 와! 아 근데! 일단 저는 텐트가 없으면 잠 잘고 싶다고 생각해서 텐트를! 텐트 설치할 수 있어요? 원터치 텐트! 원터치 텐트! 거치면 촥! 와! 아니 그래! 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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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돌로! 그다음에 물! 물! 식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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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미안해! 장난이 아니라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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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 텐트, 물, 라면! 좋아요! 텐트, 물, 라면! 그러면! 물은 없는데? 라이브가 있으면 아 맞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침하면 더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라면 부숴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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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나는 음식 세 가지야! 우와! 배까지 하나? 나 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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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는 음식! 저는 일단 버블티 아까 말해가지고 버블티를 넣으면 따뜻한 버블티 따뜻한 버블티 따뜻한 버블티 먹고 싶어요! 맞아! 전! 막 김치전 막 이런 거 전 같은 거 몇 시! 따뜻한 음식! 따뜻한 음식! 따뜻한 음식! 따뜻한 음식 하니까 또! 수제비! 나 진짜! 수제비? 김제비! 수제비! 먹고 싶습니다 같이 먹어요! 오케이!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먹읍시다! 오케이! 봐요! 싫어! 싫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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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비! 무게감이 있는 부분인가요? 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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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영화는 영화! 아! 제가 영화를 잘 안 봐서 어떡하죠? 영화? 약간 로맨스와일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뭐요? 디즈니 베이박스? 베이박스! 베이박스! 안 봤어요! 이게 은근히 안 본 사람이 많더라고요 빅큐어로! 진짜요? 빅큐어로! 빅큐어로 봤어요! 빅큐어로 봤어요! 빅큐어로 봤어요! 하얀색 이렇게 봤어요! 저 진짜 좋아해요! 언니 인형수 있잖아요! 진짜! 저 진짜 그거 보고 울었거든요! 맞아! 그럼 오늘 수제비 가서 보는 걸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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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서! 마지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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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좋아! 오! 좋아! 어렵다! 캡플러로 삼행시! 우와! 어렵다! 우리 오늘 3시간 필요한게! 오즈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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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캡! 캡플러가! 둘 셋! 풀! 플러스된! 둘 셋! 러브! 러브로! 여러분들께 사랑을 선물해 드릴게요! 오즈카씨 역시!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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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5명에서 좋아! 그럼! 괜찮다! 자! 다음 이카루!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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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z 살짝?! 너무 즐거웠어요! 딱 건너ал! 딱 건너ал!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시간 좋아요.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팬여러분들께 전할 큰 소식이 한 게 있죠 맞아요 어 뭐지? 뭐지? 바로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캠플러의 팬클럽 명 공모를 받는다고 합니다 캠플러... 팬클럽 명 공모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팬여러분들께 직접 저희의 팬클럽 명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시겠습니다 마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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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캠플러의 팬클럽 명의 응원가 시작됩니다 팬 여러분이 캠플러의 팬카페에 좋은 팬클럽 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詳しい 내용은 팬카페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이 직접 저희의 팬클럽 명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은 캠플러의 팬클럽 명의 팬클럽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화번호에 대한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팬클럽 명의 팬클럽 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이름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돼요 할래 팬분들 이름이 정해져서 저희가 불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팬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트를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하나 둘 셋 스페어 왜 이렇게 하트를 안 하죠 그런지 하죠 우리의 마무리 인연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아쉽지만 우리 조각사연본만 만나뵐 테니깐요 기대해주시고 저희 캠플러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둘 셋 지금까지 캔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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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아